그림이 좀 작다. 이거 화질이 좀 안좋아서 확대를 해도 그렇겠지만 자 여기서 4로 묶어 보니까 이만큼 간 마이너스 일대가 초점이 되는 거고 마침 여기 2라는 게 포물선 입장에서는 준선 역할을 해줄 것 같아요. 그렇다면 h라는 것은 아마도 뭐랑 같을까? 얘랑 같겠죠. 그 다음에 둘을 더하라네. 얘랑 얘를 더하라는 말이나 얘랑 얘를 더하라는 말이야. 어우 너무 그렇죠? 그래서 얘랑 파란색이랑 노란색도 하세요. 타원의 장축. 뭘까요? 자표가 사고 많이 나셨어요. 다음 주에 할렐 기대해 보세요. 자표가 가능하고 너무 nearby. agenda different